대전 대덕구의회 9대 후반기 원구성 파행과 관련해 최충규 대덕구청장이 호소문을 발표하고 의회 운영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. 최 구청장은 의회 원구성 파행으로 주요 사업 추진이 지체돼 구민의 걱정이 분노로 치닫고 있다고 우려하며 오직 구민만을 바라보며 후반기 원구성과 회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. 9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전석광 의장도 입장문을 내고 조속한 원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